5월 이하영 파리 특파원이 전하는 해외 전시 소식입니다. 부부예술가 릴리 핀카스와 모레노 핀카스전 릴리 핀카스를 추모하며 파리 테일러 재단에서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지 개최되었다. 파리 99에 위치한 테일러 재단은 1844년에 설립되었으며 1901년 법률에 따라 공익단체로 인정된 예술가협회이다. 테일러 재단에서 열리는 전시는 현대 창작품을 지원, 진흥하며 이 소명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된다. 테일러 재단의 전시 공간과 그에 따른 기술적인 면은 예술가를 위해 제공되며 작품에 대한 판매는 전부 예술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전시는 2021년 1월 세상을 떠난 조각가이자 도예가인 릴리 핀카스를 추모하는 전시로 그녀의 작품 56점과 그녀의 남편 모레노 핀카스의 작품 33점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남편 모레노 핀카스의 회화 작업과 함께 서로의 예술적 보완성과 영구적인 대화를 강조하며 아내 릴리 핀카스의 창의적인 작품 세계에 경의를 표하는 자리였다. 릴리의 사실적인 조각과 모레노의 구상회화는 종종 다양한 전시회에서 함께 전시되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영향력과 영감 사이에서 교감을 나누며 서로의 창의성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태어난 릴리 핀카스는 조각가이자 도예가이다. 그녀는 테라비브의 아부니아트 인스티튜트에서 드로잉과 페인팅을 공부하였으며 이곳에서 남편 모레노 핀카스를 만났다. 릴리는 파리의 에꼴데보자르에서 조지 정클로스에게서 조각 수업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국립조영예술센터 파리장신예술박물관 돌 박물관 데스코 컬렉션 케이터마크 라목간의 베이트 어커에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릴리의 작품들은 세부적인 면들을 배가시키며 색상은 쾌활함과 부드러움을 보여준다. 그녀는 인간의 조건을 부드러움 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종종 만들어진 상황과 모순에 놓인다.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에 힘이 번 일리는 자신의 작품의 힘 세련미 평온함을 불어넣었다.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모레노 핀카스 테라비브의 아부니아트 인스티튜트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한 프랑스 이스라엘 화가이다. 미국 이스라엘 문화재단의 장학금으로 1960년대에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의 에꼴데보자르에서 수학하였다. 그 후 그의 작품은 전세계에 전시되었으며 2011년 테일러 재단에서 페르낭 코르몬 그랑프리즈를 수상하였다. 풍부하고 세심한 모레노 핀카스의 작업은 정밀한 드로잉과 표면 및 색상의 엄격한 구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자신의 그림에 부조리하고 환상적인 대상을 도입하여 부드러움이 겨려되지 않은 풍자적 차원을 부여한다. 예술 비평가 제라르 시리고에라는 모레노 핀카스에 대해 분류할 수 없고 유행에 치우치지 않는 예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형상화의 다양한 경로에 맞는 예술가라고 말한다. 감사합니다.